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볼 건데, 유머,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인디아나 존슨과 무슨 그 게임이 첫 초창기에 나온 거죠. 게임 초창기에. 요즘은 뭐 그런 게임 별로 없죠. 어드벤처 게임이었는데, 아무튼 뭐 거기에서 유머, 유머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이제 표현을 처음 알았어요. 비유를 맞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유머, 유머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비유를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을 알아둬야 돼요. 글을 두 개 올렸는데, 이건 앞에 거는 옛날 건데 녹화가 안 된 거고요. 뒤에 거는 새로 올린 겁니다. 글을 보다가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나, 이 편도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올립니다. 벤 그랬더니, 톰이, 톰이라고 해. I wanna hear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걸 듣길 원해. It's been so many. 너무 오래가 됐어. Come on, Amy. 자, Amy. For your uncle. 삼칠무에서. Let me hear it from your lips. 입술에서 나오게 듣게 해줘. Perhaps I should have. 이게 이제 should have pp죠. 유머드. 제목이 주어져 있으니까 쉽죠. 앞에 뭐 가르쳐주고 한 거잖아요. 사실. But the instance he asked me to say his name. 그의 이름을 말하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 The instance 아시죠? 뭐뭐 하자마자. I couldn't do it. 할 수 없었다. I was trapped in my own apartment. 내 아파트에 갇혀서 피 흘리면서 피곤해하면서 크로칭 마이 죽어가는 개를 안고 있다. dying my uncle. his name. 삼촌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the only power I had left. 남겨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더 내려가보죠. 아래가 안 보이니까. 또 내려가보면. I was hoping. Sinskey said. 그런 거죠. 음. 이건 이제 뭐. 음. Inferno에서 뽑은 거죠. I was. 오래간만에 다시 임페르노를 남은 부분을 좀 더 읽기 시작했는데. I was hoping.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진행형 막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I was wondering.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점잖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I was wondering. 뭐 이렇게 써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나름 그냥 쓰는 것보다 I am wondering 보다는 I wonder 보다는 I am wondering이 조금 더 겸손한 거고요. wonder 보다는 wondered. 음. wondered 보다는 was wondering을 쓰는 게 더 겸손이에요. 근데 hoping도 이렇게 쓰대요. I was hoping that you could tell me. 과거 썼을 땐 could는 형식적으로 맞춰져요. tell me of the symbolism hidden in this painting. 이 그림에 감춰진 상징을 상징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하고 희망해요. 지금 희망하고 옛날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희망하고 있어요. I hope나 똑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명령으로 한다면. 다 쓸데없잖아요. 뭐 I was hoping what that 어쩌고죠. 그냥 tell me. tell me about symbolism. 말해. 상징 중에서 말해. 그럼 tell me 되는 거죠. 사실. 꼭 알아두세요. 랭던 룩 룩 이렇다 보다는 2장. 밤 내 중에 처음으로 짜증이 나 보였다. Is that why you called me? 그래서 전화해서 나를 불러드린 게요. I thought you said it was the emergency. 비상사태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신스키가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냥 you mommy, 기분 맞춰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랭던 힙, The Patient's Eye.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셨다. 닥터 신스키 박사. 제널리스피 일반적으로 you want to know about the specific painting. 특정한 그림을 알고 싶어 원하면 you should contact the museum. That contained 오리지널이 들어있는 박물관에 접촉을 하셔야지. In this case, 이번 경우에는 that would be the Vatican Biblioteca. 이게 뭐 도서관인데. 아포톨리카 바비티칸의 아포톨리카 도서관이 될 거예요. 바티칸은 unnumberable, 뛰어난 아이콘어 크래퍼스. 도상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적합한 단어 앞에 거는 유머드. 비에는 유머.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유머힘, 유머미. 게임에서는 그랬어요. 게임을 해나가는데 늙은 영감탱이 가는데 그 영감탱이를 잘 꼬셔야 돼요. 상황상 알려주려면. 그래서 인디아나가 그러는 거죠. 유머힘. 아, 쟤 좀 여자 보고 제가 잘 좀 말해봐. 그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시죠? I was hoping. 여기 다 적어놨어. 호우프나 m호우핑보다 겸손한 편. 진행과 과거 모두 겸손한 편이에요. 이걸 호우핑 뒤에는 과거를 사는 게 보통이고. 됐다 말하면 그냥 tell me about. 그럼 그건 충분하잖아요. 유머. 어르다 만족시켜. 좀 잘 얼러봐. 이런 거죠. 비유를 맞추다 얼러봐. feel seems a bit cranky. 좀 짜증내는 것 같은데. just humor him. 비유 좀 얼러봐. 좀 맞춰봐. the only way to get on with him. 잘 지내는 유일한 마음은 그냥 얼르는 거야. 아너. 이유던 어그리. 동의하지 않는 건 않지만. 그래도 그냥 나 비유 좀 맞춰줘. 그냥 나 좀 비유 좀 맞춰줘. 이런 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